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첩방송 개별교양환선센터 48회 여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학 컨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얼과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지요 달달보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방선거 때려잡기 편에 남겨주셨는데 저보고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자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얘기를 좀 즐겨 들으시는 분이 달달보루님과 저 둘 뿐이 아닌가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아주 겸손하다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조회수가 아주 겸손해가지고 달달보루님하고 나중에 그냥 저랑 따로 대화를 나누는 걸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힘내세요 아니 힘은 나요 조회수가 달달보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되면 정치 얘기를 다루면서 제가 달달보루님을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다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달달보루님이 또 다른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로드 날짜를 변경을 하면서 금요일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달보루님이 원래부터 금요일인 줄 알았다 목요일이 자정에 올리잖아요 그럼 금요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전에 저희가 목요일이었을 때부터 잘 모르셨나 봐요 그런데 다행히 이 댓글을 보고 되게 부담을 내려놨어 앞으로도 여유 있게 해도 되겠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저에게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루트로 용기를 얻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용기를 얻었는데 달달보루님이 최근에 그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듣보 영화라고 이제 영화를 이제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들으시는 분께서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순트님 앞으로도 댓글이 남겨졌는데 알리다거님께서 자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그 촉법소년 편 들으시고 알리다거님의 생각을 밝혀주셨어요 처벌이 조금 더 엄하게 내려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처벌 이전에 당연히 교육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분위기에 마련이 중요하지만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고 지금도 뉴스 찾아보면 되게 말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사회적 논의를 이루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말씀 중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에피소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되게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 듣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유생님이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과연? 유쾌한 응가응가님께서 처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유생님께서 읽어주시죠 제가 이거 대댓글 달면서 반갑습니다. 유쾌한 응가응가님 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유쾌합니다 웃음을 한 번씩 짙게 만드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을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지식을 증폭시켜주는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백헌편을 듣고 지식이 좀 증폭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도 제시해 주셨는데 MBTI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요새 또 핫하지 않습니까? 이게 핫한 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원래 다음 특집으로 심리에 관련된 거를 다룰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또 다룰 일이 있다면 우리 넷 중에 한 번쯤은 예전에 심리를 다룰까 했을 때 순수님께서 심리 테스트에 관련된 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요즘 세대는 서로의 어색함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너 좀 어색하면 MBTI가 뭐야? 그렇죠 나도 인데 막 이러면서 뭐야 이거 막 지금 여고생이 한 명이 튀어나왔어 저번 주에 여고괴담을 듣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야 그런 또 심리가 또 발현이 됐네요 가영증님이 자존감 편에 남긴 댓글 읽어주시죠 가영증님 유리 멘탈을 넘어 쿠쿠다스 멘탈을 가진 나 너무 민감한 것 같다 하 이러면서 눈물 귀여운 이모티콘을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구나 자존감 편에 버른님이 동기부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나 봐요 처방해 주시죠 근데 이런 마음은 100%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나 이불킥하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대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스스로 막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무치김하게 들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가끔은 그런 미덕도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암브루의 금쪽 상담소 사실 이런 고민을 또 제가 막 유머스럽게 시원해서 하기에는 또 약간 또 죄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가영증님이 그냥 재밌으라고 남긴 댓글인데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보여주고 상담을 해드렸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이 글만 보고는 제가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혹시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암브루의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에피소드죠 과연 어떤 거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에피소드를 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어렵거나 무거운 주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런 무거운 주제 어려운 주제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한 주제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만큼 시원한 오늘 주제는 맥주입니다 맥주? 보통 여름 하면 맥주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여름이면 맥주다라고 해서 덥고 찐득찐득할 때 한강 바라보면서 맥주 하나 딱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굉장히 차가운 맥주 그 속에 들어있는 탄산 이 청량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스포츠 이벤트? 여름에는 또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여름에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그 페스티벌도 여름에 많이 하거든요 그때 맥주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하면 딱 맥주라는 이 공식이 성립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편에는 맥주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주제다라는 거를 굉장히 어필을 해봤습니다 아 겉바닥이 너무 길다 근데 실제로 맥주 편을 하시겠다고 단톡방이 얘기했을 때 네 이 녹음하는 방에다가 맥주 하나 놓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진 못하는데 맥주는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단 그나마 먹을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여름이랑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오늘 에피소드를 맥주 한 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를 몇 개 샘플을 가져올까 했는데 저희가 녹음하는 골방이 너무 덥기도 해가지고 식은 맥주만큼 맛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회식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맥주를 맛보여드리기로 하고 여러분께 먼저 질문 역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음을 잘 못하는 체질이어서 맥주 하면 도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을 줄 알고 막 먹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맥주는 체내 흡수율이 높대나 그래가지고 더 빨리 취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맥주를 빨리 먹으면 항상 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도수가 높지만 그런 흡수가 좀 빨리 안 되는 게 나한테 더 맞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브룬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브룬님하고 저랑 한 20대 초반에 만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뒤풀이 자리 이런 데에서 둘 다 술 먹기 싫어가지고 술 안 먹는 테이블로 옮겨가서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다가 친분이 쌓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뭐야 그런 정도로 브룬님하고 저는 술을 크게 즐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맥주를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마신다거나 이런 기억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맥주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식자리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소주보단 맥주가 나으니까 맥주만 그냥 홀짝홀짝 하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되게 더운 날 집에 가면서 이런 날에는 영화 보면서 맥주 한 잔 해야겠다 하면서 맥주를 산 경험은 없다 저는 술을 즐기거든요 저는 그 술의 독특한 주종마다 맛이 달라요 음식처럼 그것을 즐기는 걸 좋아해서 사실 젊을 때는 빨리 취하기 위해서 맛있는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때는 소주를 오히려 마셨고 이제 조금 나이가 있어서는 취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런 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캔 정도 맛있는 편인데 골고루 마셔보고 맛있는 맛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저도 최근에 위스키도 위스키야말로 주종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새는 위스키도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예상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술을 좀 옛날에 엄청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줄이고 있어요 많이 줄이고 저도 맥주 한 캔 정도 일주일에 한 캔 정도 먹을까 말까? 이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맥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맥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다양한 맛과 향과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서 맥주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맥주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맥주의 매력에 빠지게 해주시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맥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가 알고 보면 더 맛있는 맥주 맥주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여름 에피소드니까 여름에 어떻게 하면 맥주를 더 즐길 수 있는지 이런 추천 몇 가지 해드리고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고 보면 더 맛있는 맥주, 맥주에 관한 기본 상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에는 기본 재료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재료 뭐가 있으시죠? 보리 보리 아, 밀? 아, 밀 아, 밀, 네 아, 밀 그런데 밀맥주라는 좀 특이한 종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밀은 아니 홉은 뭐지? 홉 풀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나다를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짝 싹을 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뿌리를 조금 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리든 밀이든 뭐든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보리로 만들죠 보리도 맥주보리라는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물에 충분히 침질을 시킵니다 담급니다 그럼 뿌리가 나겠죠 이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발화를 하게 되면요 이 뿌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세포벽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전분들을 말랑말랑하게 준 당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이제 발효가 됐을 때 수리되기가 되게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로 우리가 메가 혹은 몰트 혹은 우리나라말로는 엿기름이라고도 부르죠 엿기름? 막걸리도 엿기름으로 만들죠 어떤 곡식이든 간에 이렇게 호화된 상태 당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이제 메가 몰트라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몰트를 얼만큼 이제 가열해가지고 뭐 바짝 굴 건지 좀 덜 굴 건지 따라가지고 이제 맥주의 색도 정해지고 맛도 정해집니다 흑맥주니 뭐 이런 게 거기에서 결정이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태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몰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맥주에서 다양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발화시킨 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20일 정도 휴지를 시키면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둥이 말씀해 주셨던 홉 있죠 홉 이 홉은요 독특하게 생긴 식물이에요 일종의 이 홉은 맥주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맥주의 그 쌉싸름한 향을 내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맥주의 홉이 또 탈모에 효능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홉도 국물의 일종인 거예요? 이거는 유라시아랑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생하는 덩쿨 식물인데요 식물이구나 네 식물입니다 어쩐지 맥주 효소 샴푸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맥주 효모 혹 추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라고 하면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큰 효과는 없지 발모에 큰 효과는 없다 근데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머리가 풍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이유가 저희 탈모편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께서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들어보시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의 어떤 독특한 쓴맛, 씁쓸한 맛을 이제 결정하는 게 호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요 물이에요 물 맥주는 물 맛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내기도 해요 실제로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재료가 물이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샘물, 단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샘물, 단물, 경수, 연수 아 그래요? 처음 들어버려요? 연수기는 들어보셨어요? 연수기? 연수기가 누구예요? 연수기? 연수기 정수기 같은 뭐 그런 기계예요? 연수기 몰라요? 그 샤워기인데 샤워기 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연수기라고 뭐 들어봤어요? 오 그렇구나 잤나 본데? 이 샘물, 단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샘물은 뭐냐면 안에 중탄산염이나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무기질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샘물이에요 경수라 부르는데 이런 물에는 비누가 잘 안 풀어져요 비누를 풀어도 이제 이런 무기질 이온들이 막 방해를 하거든요 신기하네 그리고 이런 것들 함량이 낮은 물들을 우리가 단물 혹은 연수라 부릅니다 이 연수들은 이제 비누가 잘 풀어지는 물들이에요 그래서 샤워기 중에서 연수기를 쓰면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할 때는 비누가 잘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물이나 아니면 주위에 뭐 지하수를 퍼다 쓰는 물 같은 경우는 경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수기로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신기하다 네 오늘 과학적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쨌든 맥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쪽에 그 안에 물 안에 마그네슘, 칼슘, 중탄산염 같은 어떤 무기질 이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맛이 굉장히 다르겠죠 맛이 더 풍부해지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좋게 하려면은 여러분 물을 마시실 때 에비앙을 드셔보시면은 좀 다르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더 부드러워 그 비싼 물? 나 비싸서 암? 나 진짜 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나 진짜 안 먹어봐서 공감이 안 되네 에비앙이나 볼빅 이런 유럽 쪽에 있는 물들은 경수가 많아가지고 먹으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에비앙 아니면 못 마셔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맛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 이온이 뭔가 사람에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약간 좀 더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실제로 그거를 맛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따 하나 사드릴게요 내가 다큐 같은 거를 보니 술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 쪽에서 맥주가 많이 발달했던 이유도 그럼 유럽 지역은 전부 다 석회암지대가 많아가지고 물이 이런 경수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가 독특한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양조를 하시겠다 맥주를 만드시겠다 할 때 수돗물을 쓰셔도 되거든요 수돗물은 대부분 연수거든요 그러니까 단물이 많아가지고 수돗물을 쓰게 되면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주로 라거류 좀 깔끔한 맛을 내는 맥주만 만들어지고요 좀 풍부한 맛을 내고 싶은 맥주를 만들고 싶다 에일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경수를 써줘야 돼요 안 그래도 항상 궁금했거든 그 라거와 에일의 차이를 궁금해서 찾아봐도 다음 날이면 까먹어 내가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좀 라거류가 인기가 많죠 유명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맥주 제조사들도 그렇고 라거류를 많이 만들다가 입맛이 좀 서구화가 되면서 에일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게 라건가? 오비라고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카스 오비라고 이런 거 오비라고 에일과 라건은 정확한 차이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맥주의 핵심 재료는 효모입니다 효모 우리 보통 이스트라 부르는 거 있죠 기본적으로 술을 만든다 알콜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전분 속에 어떤 곡물이든 과일이든 좋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전분을요 당화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효모 같은 애들이 먹어요 그럼 얘네들은 완벽하게 얘네들 분해하지 않고 부산물 남기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거 먹고 찌꺼기 같은 치우는 과정 중에서 네 맞습니다 CO2 이산화탄소랑 알콜을 발효 생산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알콜 발효라 부르고요 이 과정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술들이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도 이 효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모를 얼마나 좋은 품질 깨끗하고 불수물이 없는 걸 썼느냐 그리고 효모도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맥주 맛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좋은 말을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효모야 사랑한다 오늘도 열일하렴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맥주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 궁금하다 좋은 효모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궁금하네 그래서 굉장히 일종의 순혈 효모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순혈 혈통의 효모 그렇죠 단일 배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체들만을 딱 모으게끔 배양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불수물이 전혀 없게 그러니까 맥주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생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집기들 다 가열하고 엄청 위생에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너무 많네 아까는 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효모가 갑자기 제일 중요하다고 결국은 다 중요합니다 신기한 게 약간 효모가 썩는 거니까 약간 발효되는 거니까 좀 상대적으로 청결면도에서는 더 해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 해도 되지 않냐라는 인식이 나한테는 있거든요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반대라는 거네 그렇죠 단일한 미생물 사용하려면 그 미생물만을 배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청결이 되죠 그렇죠 더러우면 대장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발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그 얘기 뒤에서 좀 할 건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단일 효모 품종만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뒤에 뭐가 많네 그래서 맥주 핵심재료는 결국에는 매가, 홉, 물, 효모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맥주의 상식 기본 상식은요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일과 라거의 차이를 만드는데요 상면 발효, 하면 발효 말 그대로 위쪽에서 발효시키느냐 아래쪽에서 발효시키냐 이런 뜻이에요 상면 발효는 뭐냐면요 비교적 좀 높은 온도에서 상온에서 보통 15도에서 20도씨 정도에서 발효시키거든요 이러면 그 효모들이 위로 둥둥 떠요 둥둥 떠서 발효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상면 발효예요 아 온도가 높아서 뜨면서 위로 가니까 그걸 상면 발효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발효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온도에서 그런 당 분해 효소들이 활발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일이 대표적인 상면 발효의 결과물입니다 그 밖에도 뭐 포터라든지 스타우트, 비터 이런 영국식 주로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애들이 주로 상면 발효 맥주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요 좀 바디감이 있어요 바디감이라면 그건 약간 끈적하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는 맥주의 맛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맛이나 향을 냅니다 과일향이라든지 향신용의 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낸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에일 맥주집 가면은 그 메뉴판 읽으면 막 플로럴 향, 스파이시한 맛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풍부한 맛을 내는 게 에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어보면 다 똑같던데 저는 오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아주 많은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매갈못이라서 제가 지금 목 끝까지 찼거든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적 에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권 쪽에서는 최근에 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동양권 쪽은 라거류를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에일 종류가 빠르고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라거가 유행했을까? 그건 하면바료 설명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하면바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요 5도에서 12도 정도에서 유지시켜가면서 발효를 시킵니다 저온에서 장기간 5일에서 14일 정도 수선을 시킨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발효된 다음에 효모들이 쭉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면바료예요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저온에서 알코올로서 낮은 상태에서 발효시키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좀 가능해요 약간 콜드브로 생각나네요 커피 그런 느낌을 잃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양권 쪽은 보통 증류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맛을 좋아하죠 라거류들이 보통 깔끔한 맛을 냅니다 청량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권 쪽에 이쪽은 여름이 굉장히 습하고 덥잖아요 청량감 있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라거류가 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거류 맥주가 대부분 이제 하면바료고 필스너 들어보셨나요? 네 필스너는 이제 보통 체코에서 만들어진 라거류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하면바료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저는 라거류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거류를 좋아하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청량감은 확실히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마셨을 때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탄산이 팍팍팍 터지는 느낌이 라거류가 훨씬 더 맛있고요 근데 이제 또 에일의 에일 종류에 빠지면 또 헤어나올 수가 없긴 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저는 에일을 최근에 더 좋아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물론 라거류도 좋아하긴 하지만 에일의 그 독특한 맛을 느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라거류는 에일류보다 상대적으로 선택폭이 좁나요? 그러니까 종류들이 많진 않나요? 아까 에일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향도 있고 다양한 맛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맛을 가볍게 만드는지 조금 더 무겁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긴 하는데 비교적 라거류는 거의 맛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사 먹는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 할 때는 그 샘플러라고 해서 맥주집 가면은 여러 가지 맛 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에일류가 대부분이고 라거류는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잘하는 사람들이면 라거도 맛을 구분하면서 먹겠지만 잘 모르고 그냥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일을 생각하면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라고 인상이 있고 라거는 그냥 조금 더 가볍냐? 아니면 조금 무거운 라거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라거가 호불호를 덜 타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온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천천히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로수도 좀 낮고요 그래서 마시기 좀 부담이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라거류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맥에도 저는 라거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킨이 무거우니까 보통 생맥주집에서 생맥주 그게 거의 다 라거 아닌가요? 안주가 굉장히 강하다 강한 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에일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거류를 같이 마시는 게 좋고요 그럼 에일은 뭐랑 먹죠 보통? 샐러드나 이런 것들 치즈랑도 먹고 치즈랑 맥주 자체 맛이 강하다 보니까 안주는 가벼운 걸로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맥주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알코올 음료 중에서 3병 중에 1병이 맥주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팔리네요 그렇죠 그만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선호도도 높다는 거죠 모든 음료 중에서? 알코올 음료 중에서 알코올 음료 중에서? 그리고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독일 아닐까?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1인당?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인구 적고 술 많이 먹을 것 같은 나라 어디죠? 멕시코? 대한민국? 아닙니다 동유럽 쪽에 있습니다 폴란드? 맥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몇 개 이상 다를까요? 폴란드 근처입니다 체코? 체코입니다 아까 말했던 필스너 맞습니다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48리터 정도? 이게 2019년 정도 기준인데 1인당 148리터 1인당 148리터로 먹는다고요? 1년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1리터를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씩 1리터씩 마시는 꼴이잖아요 체코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한 진짜 많이 마시네요 거의 그 정도면 밥 먹을 때 맥주 먹는다 맞습니다 체코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어때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 맥주를 같이 밥 먹을 때 항상 마셔요 그러면 체코 맥주만의 그런 맛이 또 가면 많은 게 있나? 체코 맥주가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맥주를 음료로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는데 술이 아니라 음료 맥주는 음료로 러시아였나 동유럽 쪽에 하도 많이 마시고 알콜 도수가 낮으니까 과거부터 맥주는 일종의 음료였어요 물 대신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체코의 현지 분위기가 진짜 그래? 모든 식당에 가면요 맥주를 기본으로 시켜요 기본적으로 음식 나오기 전에 맥주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면 싼가요? 맥주가 그만큼?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맥주하면 독일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맥주는 체코가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있어 보이는데요? 저 먹어야겠다 맥주는 체코지 맥주 필수너 시켜 하긴 좀 맥주는 독일이잖아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말 같아 축구는 브라질이지 너 어디 팀 좋아하면 브라질이라고 하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 연평균 맥주 소비량이 한 2천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2천억 보통 매년 2천억 리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9년 통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신 술은 뭘까요? 소주겠지 뭐 맥주 맥주입니다. 많이 마신 술 많이 마신 거? 양으로 많이 마신 술 양으로 많이 마신 술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소비량이 하루 63.5g 정도 소주는 39.1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적네 우리나라는 근데 소주도 되게 많이 마시네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소주는 가장 자주 마시는 술에 이렇게 랭킹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민의 술을 하면 이제 소주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 저렴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에 대한 몇 가지 통념 혹은 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혹은 뭐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생맥주랑 병맥주 혹은 캔맥주가 맛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생맥주와 병맥주는 맛이 차이가 있다 혹은 뭐 둘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나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솔직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식자리 같은 데서 굳이 뭐 나는 똑같으니까 뭐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편이에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저는 병맥주랑 캔맥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위기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 생맥주는 저는 사실 여행 가면은 맥주 공장 투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도 있고 아사히라든지 유명한 공장들이 있고 저는 스페인 갔을 때도 맥주 공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 마시는 그 생맥주가 맛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려주는 생맥주는 맛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 거야? 더 신선한 맛 아 굉장히 추선적이네요 신선한 맛? 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냥 시원한 맛 이런 게 아니에요 신선한 맛이 따로 있어요? 네 신선한 맛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할 것 같은 맛 아 궁금하다 그래서 공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장에서 바로 내리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는 생맥주, 병맥주, 캔맥주는 사실 품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생맥주에 효모가 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발효가 일어나다 보니까 생맥주는 오래 두면 이제 또 쉬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저온 살균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맥주를 전부 다 저온 살균해서 효모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맥주를 생맥주, 병에 따르면 생맥주가 되고 캔에 따르면 캔맥주가 되고 병맥주, 병에 그냥 넣으면 병맥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관용기의 차이가 없을까요? 보관용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용기의 차이를 느끼는 거는 캔 같은 경우가 약간 알루미늄 재질도 되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캔맥주가 좀 더 시원해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프집에서 알바 같은 걸 했을 때 담당자님이 가끔 와셔서 기계를 봐주세요 예를 들면 하이네켄이라고 하면 하이네켄 본사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얘기해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거를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본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청소 방식으로 이렇게 청소를 했을 때 이 생맥주의 맛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매장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맥주는 마시는 당시에 온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수류는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걸 캔맥주, 병맥주, 생맥주가 이론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그 매장에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나는 캔맥주보단 생맥주야 혹은 병맥주보단 캔맥주야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념은 맥주를 많이 마시면 뱃살이 찐다 그런 통념이 있죠 비어밸리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 항상 미디어에서 맥주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 대부분 이제 불러 있어 근데 맥주 옆에 걔네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안주? 항상 맥주 들고 있으면 옆에 감자튀김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같이 있잖아요 걔네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맥주 자체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맥주는 죄가 없다 맥주만 먹으면 일반적으로는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진짜 맥주만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맥주만 마시고도 살을 뺐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어온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맥주하이어트 근데 기본적으로 맥주도 알코올이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엄청 낮은 편도 아니긴 해요 근데 보통 탄산음료 한 250ml 정도가 125kcal 정도 되는데 맥주는 5도씨 맥주라고 한 잔 250ml 정도가 88kcal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저거? 네 탄산음료 마시는 것보다 맥주가 낫기는 하다는 거죠 근데 맥주의 알코올 성분이 같이 마시는 안주의 체내 흡수를 좀 돕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은 모든 당류라든지 지방을 같이 먹게 되면요 아무래도 흡수가 좀 빨라지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굉장히 상성이 안 좋은 아 맞아요 그 궁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쨌든 간에 맥주 때문에 살이 찐다기보다는 대부분은 같이 먹는 안주가 칼로리 높기 때문에 찌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맥주 마시면 살찐다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안주 두세 번이나 먹고 근데 이제 다음날 살쪘다고 의아해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맥주랑 소시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게 되게 짜고 보카로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통 맥주를 치킨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살이 찌는 게 아닌가 그런 통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통념은 무알코올 맥주는 맛이 없다라는 통념이 있어요 맛이 없다? 맛없어요 맛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전 이거 단호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알코올 맥주 맛없어요 너무 단호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맥주에 들어있는 에탄올이죠 알코올은 맛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해요 아 그래요? 전혀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몰트 아까 말씀드렸던 몰트가 어떤 곡류로부터 나왔는지 얼마나 뭐 로스트했는지 효모가 뭘 썼는지 뭐 호흡을 어떤 종류로 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맥주 맛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효모가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무알코올 맥주는 효모가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건가요? 아니면 아 마지막에 후처리로 알코올을 날려주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약간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날리는 과정 중에서 가열을 했다면 그런 향이나 이런 것도 이제 휘발성 물질이다 보니까 날아갈 수도 있었겠죠 최근에는 이런 무알코올 맥주 만드는 공법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향은 가두고 알코올만 날리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무알코올 맥주들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반합니다 아 반기를 들고요? 네 반기를 듭니다 왜냐면 제가 논문 쓰다가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를 쓰려면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알코올 맥주를 이제 종류별로 사가지고 아 이거 마시면 되겠다 해서 마시는데 그 맛이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알코올이 맛이 없다고는 하지만 주변 맛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순트가 취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취하고 싶은데 취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지 아 그런가요? 네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다 끝나고 또 먹어봐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술이라는 게 누구랑 같이 마시느냐 또 어떤 기분으로 마시느냐 논문 쓰다 마셨다 맞다 가리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무알코올 맥주를 먹어본 사람이 그때는 별로였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최근 거를 먹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알고 마시면 더 마시는 맥주 상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허유생이 픽한 여름에 맛있는 맥주들 여름에 어울리는 맥주들을 몇 가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썸머에일이에요 이름부터가 이름부터 썸머에일입니다 몇몇 유명한 양조장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썸머에일 에디션들을 내놓는 양조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이제 씸, 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씸, 쌈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사무엘 아담스라 맥주가 있어요 원래는 라거인데요 여름만 되면 썸머에일을 내놔요 근데 이 썸머에일이라는 게 양조장 측에서도 여름에 먹으면 좋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가요? 여름에만 특별하게 내놓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라거 맥주를 파는 곳인데 에일을 내놨다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레몬 껍질 향을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과를 연상시키는 향과 맛이 납니다 휴가 때 가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맛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이걸 미국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찾아봐야지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 블록을 뒤져보니까 이태원을 잘 뒤져보시다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수입해서 파는 가게들이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이태원을 다니시면서 배회하시면서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니까 궁금하다 진짜 그러게요. 궁금하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브루클린 라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맥주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원에다가 B라 써있는 그런 라거류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브루클린 브루어리에서도 썸머 에일 에디션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미국 건가요? 미국 겁니다. 브루클린일까요? 보통 썸머 에디션이라고 하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레몬의 상큼함 이런 게 많이 가미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과일 향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향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한창 인기 있었던 곰표맥주 있잖아요 여기서도 썸머 에일 에디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곰표맥주는 초록색 띠가 둘러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썸머 에일 에디션은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가셔가지고 썸머 에일 에디션인 맥주도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거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입문으로 썸머 에일이 어떤 맛이지? 하는 측면에서 곰표 마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썸머 에일 말고도 벨기에 맥주 중에서 세종이라는 그런 분류되는 맥주 품종이 있어요 세종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아니고요 프랑스어로 시즌을 세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종 이런 느낌 너무 세종대왕 느낌이었어 세종 그래서 이 세종 맥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3에서 3.5도 정도 되고요 되게 낮네요 네 맞습니다. 탄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난대요 그래야지 여름에 마시기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하기 어렵지만 와인 앤 모어 같은 곳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뭐요? 어디? 와인 앤 모어 와인 앤 모어? 술 다 몰아내고 많이 파는 와인 파는 뭐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매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백화점 지하에도 많고 매장이 주로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시면 있거든요 이런 와인 앤 모어 가셔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세종 맥주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와인 앤 모어는 가면 큐레이션도 해주세요 그거를 와인 앤 모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매장 이름이 와인 앤 모어인데 노브랜드처럼 뭐 그런 느낌? 이 아닐까 싶은데 가면은 칭찬을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자신 있게 말해놓고선 마지막에 10푼데를 생각해보면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못 알아들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하여튼 신세계 지하에 가면 있다 네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을 세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독립 매장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잘 뒤져보시면은 혹은 이제 남대문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독특한 수입맥주 파는 그런 마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잘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추천은요 아이스라거를 맛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스라거는요 좀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좀 독특한데 아까 전에 라거는 저온에서 발효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마지막에 이 맥주를 얼려요 아 그래서 아이스구나 네 얼린 다음에 불수물을 살짝 제거하고 효모도 제거시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만드는 게 아이스라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살짝 도수가 높아져요 네 근데 이 맥주가요 굉장히 좀 진하면서도 엄청나게 청량감을 주는 맛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스라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왠지 죄 취향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맥주집 가면 뭐 살얼음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어쭙지 않게 따라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맥주 자체를 얼린 거고요 그래요? 달라요? 다르죠 아이스라거를 우리말로 하면 살얼음 맥주 아니에요? 그거는 맥주를 슬러시처럼 얼려버린 거고요 그렇군요 아 이거는 나도 압니다 아니 뭐 맥주 얼리면 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브루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종류의 맥주의 맛과 달라요 맛과도 다르다 다르요 달라요 얘는 좀 더 진한 맛이 나고 네 굉장히 청량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면서 진하면서 청량해요 어우 맛있겠다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니까 더 궁금하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스라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밖에 안 만들고요 버드 아이스라는 종류랑 아이스 하우스라는 종류랑 슈나이드 아이스복 이런 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버드 아이스는 가끔 가면 구하실 수 있고요 아이스 하우스는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됐었는데 요새 잘 못 찾겠어요 이제 수입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와인 앤 모어를 가면 없나요? 없더라고요 제가 몇 분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국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마트 가시면요 대부분 있거든요 유명한 브루어리에서 만들어서 밀러 브루어리에서 만듭니다 밀러 만드는 데서 세 번째는 람빅이라는 수를 맛보시는 거예요 람빅 람빅은요 벨기에 맥주인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맥주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맥주는 굉장히 독특해요 맛도 독특하고 만드는 방식도 엄청 독특합니다 벨기에서 이 람빅을 만드는 방법이 맥주를 만들 때 그 통을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다 들어와서 같이 발효를 막 시켜요 아까 빈둥이 말씀하신 그 방식인 거죠 더운 방식으로 근데 이게 또 독특한 맛을 내는 거예요 눅눅하고 꿉꿉한 맛도 낸대요 그리고 텁텁한 질감도 막 내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맛을 낸다고 합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카페 이런 거 아닌가요 공사장에 카페 차례들하고 이게 인스타 감성이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막 만든 다음에 이것도 맛있네 하고 만들어진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원액 람빅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는 사람들은 매니아층이고요 일반인들은 초심자들은 먹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일 향을 막 넣기도 하고요 체리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라즈베리 사과 블랙커런트 이런 과일들을 같이 막 넣어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텁텁한 맛은 줄어들고 상큼하고 이제 단맛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벨기는 이런 과일 맥주들이 엄청 유명합니다 이런 과일 맥주들을 보통 크릭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람빅, 프루츠 람빅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와인앤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예요 비교적 일반 맥주보다는 고가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람빅 워낙에다가 이제 뭐 설탕 같은 걸 넣기도 해요 이 설탕을 넣은 거는 파로라 부르는데 이것도 달달하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람빅의 이런 파생 상품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여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름 맥주 추천은요 이제 밀맥주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한데 밀맥주가 우리나라도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곰표 밀맥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곰표 맥주가 밀로 만든 맥주예요? 네 맞아요 밀맥주예요 이 밀이 들어간 맥주 같은 경우는 청량감이 굉장히 끌어올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류 향이라든지 바나나의 향 같은 게 막 나요 이게 그 밀맥주만의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그 맛이 난다고요? 밀, 메가를 같이 쓰면 그런 맛이, 그런 향이 나요 맛이 두드러진다는 느낌보다는 상큼해요 맥주가 약간 신맛에 좀 가까운 맛들이 나요 신맛이 좀 나요 그런 것 같은데 신맛을 정말 많이 낸 맥주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상큼한 맛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런 대량의 밀로 만든 맥주를 우리가 보통은 해페바이젠이라든지 해페바이스비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바이앤슈테판의 브로어리에서 만드는 바이앤슈테판 해페바이스라든지 혹은 크롬바크 바이젠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는 에이딩어 에이딩어 혹은 에딩거라 부르는 거 에딩거 에딩어 혹은 에딩거라 부르는 애가 유명하고요 홈플러스 가서 보시면 또 에델바이스라는 맥주도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같은 그 밀맥주 계열이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좀 바나나 향이 많이 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치밀하다는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거품 맛이 굉장히 좋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맥주도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름에 어울리는 맥주 추천이었습니다 맥주 안주도 추천해 주세요 뭐랑 드시나요 요새님은? 저는 육포랑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무난한데? 앞에 추천작에 비해서 안주를 준비를 안 하셨나요 앞에는 에델바이스 독일 벨기에 그럼 앞에 그 4개 정도가 있잖아요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이거랑 곁들일 안주가 저는 근데 맥주를 마실 때 맥주만 마시거든요 그래서 안주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루월에 간 적이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 만드는 브루월에 갔는데 거기서 카프레제 샐러드랑 같이 맥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리코타 치즈 샐러드나 카프레제 샐러드 영어로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조합은 아닌데 한번 시도해보면 맛있어요 특히나 에일이랑 드실 때는 샐러드랑 먹는 게 굉장히 조합이 좋습니다 썸머 에일 그다음에 아이스라거 아이스라거 그 다음 뭐죠 람빅 람빅 그 다음 밀맥주 맞습니다 4개 이렇게 여름에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시면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좀 힘들다 아니에요 아까 그 곰표 거는 편의점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밀 맥주 썸머 에일 구할 수 있고요 곰표 이태원 가면 이때잖아요 와인 앤 모어 와인 앤 모어를 일단 가셔야겠네요 아이스라거는 버드 아이스는 쉽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버드 와이저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버드 아이스 람빅은 와인 앤 모어에 있고요 밀맥주는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6%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의 미션 아닌 미션이거든요 남은 과제 아닌 과제인 게 술이에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많이 마셔보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술을 잘 못 마신다 그러니까 주량이 적다기보단 그냥 그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 너무 업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술자리를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거랑 다르게 그냥 술의 맛만 보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오입했는데? 나도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그 맥주 맛이 오늘 표현해 주신 거랑 또 순트님도 좋아하시니까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저도 맥주는 맨날 라거만 먹다가 이런 에일의 세계 혹은 다양한 라거들의 세계 스타우트라든지 포터 이런 것도 마셔보면요 너무 맛이 다양하고 풍부해요 특히 이 벨기에 맥주 소용되기 시작하면 통장 잔고가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너무 비싸기도 비싸기도 한데 그래도 맛있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싼 거랑 집어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마시러 가요 다른 분들도 브루님 하면 어땠어요 오늘? 오늘 뭐 재밌었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름이 어렵고 저도 어릴 때는 술자리를 일부러 피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못 마실 뿐더러 뭔가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 근데 브루님이 피하는 모습이 내 눈에 아직도 서네요 그 정도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근데 20대 때는 오히려 편협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고 30대가 되면서 아 그냥 내가 조절할 수만 있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 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과는 즐기는 단계에는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류 같은 건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먹기만 하고 그랬는데 종류 같은 걸 알게 돼서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하러 가시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금 반전해서부터 끌어올렸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 술을 즐기는 편이니까 근데 이렇게 막 자세히 알아보면서 먹지는 않거든요 오늘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술자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먹는 술을 좋아하는데 진짜 마시다 보면 약간 커피 같은 것 같아요 커피도 아메리카노마다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마시다 보면은 어? 이거 내 취향인데? 라든지 어? 이거 약간 신맛 받치는데? 라든지 좀 알게 되잖아요 맥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마시다 보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좋아하는 그 종류도 생길 수 있고 한 거여서 체질이 허락하신다면 조금씩 이제 마셔보면서 취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 맥주가요 맛이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맥주를 사셔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맥주인지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서 드시다 보면은 들어가면 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맥주의 세계는 또 엄청 깊어가지고 오늘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내용만을 가져와서 말씀드렸다는 거 그래서 찐 맥떡분들이 찐 맥주 덕후분들이 들으시면서 저거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안다 날 무시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름의 한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만 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어루만져 주시면 유승님이 또 대댓글로 이제 더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로 이제 그렇죠 변명 타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들으신 다음에 오늘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맥주들을 한 잔씩 해보시면서 혹시나 그런 소감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유승님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름 편에 네 번의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브루님께서는 축구를 선택하셨고 저는 모자를 선택했고 이제 순트님은 공포영화 그리고 유승님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여름과 정말 관계가 깊은 맥주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여름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특집으로 다시 네 번의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lieve it perhaps 이해하셨던OUL identify 아 아 이거 알의